저는 오늘 킹스톤 호스피틀에 코로나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킹스톤 병원은 A&E 디파트먼트 옆에 코로나를 테스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A&E 디파트먼트 바로 옆에 패션 테스팅 코드라고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드라이버 스루로 테스트를 하시고 자가로 테스트하는 킷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병원에서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하러 온 이유는 무슨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을 해서 위험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병원에 출입할 일이 있는데 병원에 출입할 때 제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출입하기 위해서 병원측에 요청이 있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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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들이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에 증상이 있거나 또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한 위험한 분들에 한해서 사전 북킹을 하셔야 이제 NHS에서 무료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